칭찬해 주셔서 사실 근데 저도 계속 들으면서 느끼는 건데요. 다시 듣기로 푸른 밤을 듣거든요. 일어나서 씻고 좀 스케줄 준비하면서 듣는 편인데 음 저도 습관이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서 그게 좀 불편하게 들리시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해 드리진 않을 거예요. 신경 쓰실 거니까. 원래 본인이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걸 남들한테 이렇게 뭐랄까 인지하게 해주는 순간부터 상대방도 그걸 신경 쓰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일단 저는 몰래 몰래 조금씩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뭘 고치는지 여러분들도 뭔가 눈치 채셨으면 좋겠네요. 9910님 5871님 조현 오빠 저 오늘 생일인데 마음이 많이 허전하네요. 제가 올해 임용 제수를 하거든요. 영디만이라도 생일 축하한다는 한마디 해주세요. 그리고 김보경의 혼자라고 생각말기 신청해요 하셨습니다. 조현 오빠 오늘 생일인데 영디만이라도 이거 준영 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준영 씨? 아 AM 지금 심심탑하 저랑 동시간대여서 헷갈리셨나 봐요. 아이고야. 그래도 조현 오빠로 시작하셨으니까. 생일은 축하드리겠습니다. 아우 많이 좀 외로우셔서 순간적으로 좀 헷갈리셨던 것 같은데 장거리 연애셔가지고 또 더욱더 지금 외로움을 느끼시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네요. 종연으로 시작해서 준영으로 끝나는 아휴 또 우리에게 웃음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뭐랄까. SNS 친구들와의 친연들면 너무너무 기쁘죠. 우리 제작진분들도 뿌듯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제가 병원 갔을 때 이런 의사님을 만나 뵀다고 전에도 얘기 한 번 했었죠. 채혈해주시는 분이 갑자기. 푸른밤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이렇게 푸른밤의 소식을 접하고 심지어 잘 듣고 있어요. 이렇게 잘 부탁해요. 이렇게 말씀해주시면 너무 기뻐요. 그리고 오늘도 제가 화보 촬영을 하고 왔는데 화보 촬영을 하는데 스탭분들이 의상 스탭분들이 계속 이렇게 머뭇머뭇 하시다가 푸른밤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뭔가 수줍게 이렇게 먼저 이렇게 말을 걸어주는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혹시나 저를 길거리에서 보신다면 여러분 푸른밤을 외치며 저에게 달려오십시오. 허그해드릴게요. 푸른밤! 아이쿠야 가족님! 하면서 5962님 자 애정결핍 어떠세요? 본인이 애정결핍에 애정결핍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알거든요. 저는 애정결핍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거 사랑받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도 있고 사랑받고 싶다고 표현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냥 다들 인정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요? 모두가 있을 것 같아요. 애정결핍이라는 건 혼자 살아가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요. 김혜림님 저도 얻고 싶습니다.